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청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어제 또 저희 고객님께서 또 구독자분께서 저희 트래버스를 또 구매해 가셨는데요 탁송으로 받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이번 영상도 제가 트래버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꽤나 괜찮고 좋은 차죠 자 세부리 자동차가 아무래도 좀 많이 튼튼하기 때문에 차량 무게에 비해서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잘 나갑니다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한번 타보시면 알거에요 자 뭐 많은 경제형 모델이 있지만 펠리세드도 있고 코드 익스플로러 차도 많이 비교하십니다 하지만 트래버스 한번 타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주행 성능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거 안전하다는 점 동급 최강의 공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트렁크 서랍도 괜찮고요 여러가지로 강력한 엔진 확실히 펠리세이드보다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선사해줍니다 한번 타보시면 알거에요 2350만원 가솔린 모델입니다 레드라인이죠 147,000km 주행어리는 좀 닿지만 가격은 굉장히 싸죠 카니발 신형하고도 많이 비교하시지만 카니발보다도 훨씬 더 편안하게 승차감을 탈 수가 있어요 자 썰루프 위쪽에 있죠 성능 점검 완전 무사하고 미세누 전혀 없음 깔끔하죠 자 이런 느낌 어떤가요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죠 지금 트레버스를 많이 구매를 하고 계세요 어라운드 뷰, 파워트렁크,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 이런 식으로 옵션이 들어갑니다 트렁크 공간, 듀얼 썰루프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잠금장치 되어 있고 오토라이트 기능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 드라이브 모드 기능, 차선이탈 이 부분에 같이 있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자 2350만원 지금 현재 매장에 트레버스가 무려 27대가 있습니다 원래 한 35대 정도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많이 나갔어요 지금 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차량은 검정색 바디 차량이고 레드라인 3050만원 이 보시면 레드 점에 하나 있잖아요 레드라인 오각휠의 레드라인 이 차 보시면 타이어가 대략 한 70% 정도 남았습니다 검정색이 훨씬 더 예뻐 보이죠 자 3050만원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은 뭐냐면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어요 전동 사이드 스텝 여기에 있습니다 문을 열면 들어왔다 나갔다 자동으로 되어 있죠 키 두 개 있고요 약간의 세미 튜닝이 되어 있는 거죠 주행거리는 44,000km 완전 무사고 그리고 하부 아주 깨끗하죠 이런 차는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이 굉장히 비싸요 150만원 넘습니다 이런 곳 서비스로 장착도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마음에 들죠 타이어 많이 남았어요 70% 파워트렁크, 어라운드 뷰 기본적인 옵션들, 썰루프까지 전부 다 있고요 괜찮죠? 옵션 다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어요 차선이탈, 반절 다 되고요 20년씩 3,500,000원 깔끔하고 좋죠 이어서 또 볼게요 이번에는 2,390만원 레드라인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바디 그리고 13만km에요 20년씩이고 이 정도면 싸죠 굉장히 싼거죠 지금 그리고 1인 신조 소유자 변경이 없었던 차량 아주 좋은거죠 하부도 아주 깨끗하죠 이런걸 꼭 구매하셔야 돼요 검정색상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흐뭇한 미소를 질겁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거에요 실내 공간 타이어, 트레드 70% 80% 남았구요 검정 바디 메모리 시트의 오토라이트 기능 괜찮죠? 트렁크 공간 멋있죠? V6 엔진이 탑재된 꽤나 근사한 차량입니다 가족과 함께 타신다면 정말 이만한 차가 또 없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차량도 괜찮은데요 이 차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2,880만원 싸죠? 주행거리도 짧아요 4만 5천 킬로밖에 안탔습니다 아마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이 차 이번달 안에는 팔릴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주행거리가 좀 짧은 편이라서 찾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죠? 오라운드 뷰도 있구요 오토라이트 기능 메모리 시트 기능 듀얼 솔루프 그리고 안전무사고 깨끗하죠? 하체도 깨끗합니다 이런 차가 금방 나가죠 2,880 이 차도 추천을 할게요 또 한번 제가 추천 드릴게요 아마 금방 나갈 겁니다 진짜로 나갑니다 진짜 나가요 다음 차입니다 레드라인이구요 보시면 루금루금루금루금루금루 멋있죠? 하얀색깔 레드라인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실제로 보시면 정말 예쁘기 때문에 아마 반할 겁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과 또 달라요 굉장히 이쁩니다 트래버스 멋있는 차량 등치에 비해서 연비가 나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차량 주행 질감 웬만한 승용차보다 훨씬 좋아요 서스펜션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안정감 확실히 느껴집니다 6인 가족이 타기에 정말 좋은 차죠 국산차하고는 또 다릅니다 느낌이 또 3579만원 레드라인의 1인 신조 완벽한 차량이죠 보험이력도 없는 차량 이 차의 신차가는 무려 5500이죠 5500 5500 20만원 정도 됩니다 21년식이고 29,000km 4월 8일 날 가지고 왔습니다 트래버스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옵션은 다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레드라인 가족 시트 괜찮죠 깨끗하죠 하체도 하부도 깨끗합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런 차는 그냥 뭐 무조건이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대 추천드리고 싶은 게 36,000km 이 차 한번 볼게요 일단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3290만원 36,000km 20년식 바디입니다 무사고죠 그리고 하체도 깨끗하죠 멋있죠 무게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죠 약간 좀 약간 좀 느릴 것 같지만 밟으면 굉장히 가속력 붙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괴물같이 막 몰입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장꼬리 달리시는 분 치고 나가시는 분 한번 타보세요 굉장히 잘 치고 나갑니다 모아비보다는 제가 볼 땐 더 잘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모아비보다 안정성과 디자인 최고 점수를 주고 싶은 바로 트래버스 모델 3290만원 가솔린 모델 가솔린이라서 훨씬 더 끌리죠 차량 유지비에 그렇게 부담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수석 시트 깔끔하고 전동 시트도 같이 있습니다 괜찮죠 큼지막한 패밀리카를 원하신다면 자 이런 차 괜찮죠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있고요 자 시트 독립되어 있죠 시트가 3290만원 레드라인입니다 자 주행거리 짧아요 36,000km 이 차도 추천할게요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쓸만한 차량이 오호 잠시만요 그리고 이 차를 한 번 더 추천해볼게요 이 차량 LT입니다 LT 레더 프리미엄 등급이고 2039만원 굉장히 가격이 지금 싸게 나왔어요 사실 하얀색 바디 차량이고 그리고 2039만원 9만km입니다 20년씩 보시면은 렌트 이력이 있어요 렌트 이력이 있었고 보시면 뒤쪽에 판금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화분은 깨끗해요 깨끗하고 뒤에 상처이기 때문에 타는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가격은 굉장히 싸죠 2039만원 2039만원의 트래버스 괜찮죠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구요 그리고 차선이탈 드라이브 모드 기능 됩니다 자 이 차량 어라운드 뷰까지 다 있구요 자 나쁘지 않은데요 한 번 자 굉장히 싸죠 이 정도면 정말 싼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트래버스 차량 현재 쓸만한 차량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트래버스 신용 차량 한번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